닦아주세요. 어디로 닦아야 되는 거야? 그러면 되겠다. 왔어. 죄송해요. 많이 늦었죠? 수고하셨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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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세요. 빨리 회사 주변 벗어나자. 네. 죄송해요. 이사님께서 급하게 보자고 하셔서 내일 봐요. 수고하셨습니다. 들으니? 현우 씨. 먼저 가봐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라이씨는 좋겠다. 고생하셨습니다. 왜요? 내가 데려다주지 않아? 그게 뭐예요. 그럼 이사님도 좋겠다. 왜? 저 바래다 주실 수 있잖아요? 어쨌든 둘 다 주우면 됐지 뭐 잠깐 저기 앉을래? 좋아요 이거 먹어 이런 것도 드세요? 이런 것도 먹냐니? 이런 것만 먹어 아기 입만 왜 웃어? 그냥요 우와 귀여워 우와 예쁘다 이름이 뭐예요? 송지민이요 아 지민이 몇 살이에요? 고2요 예? 얘가 고2요? 아 제가 고2고요 두툼이는 두 살이에요 이름은 제가 별명이 두툽이인데 그래서 그거 따서 지었어요 아 두툼이 나 우리집 망고랑 동갑이네요 저도 포메 키우거든요 아우 예쁘다 아이고 두툼이 예뻐 죽겠네 아유 귀여워 아유 안녕 그거 말고 일로 일로 또 왜 웃어? 귀여워서요? 뭐 내가 좀 귀여운 면이 있지 응? 강아지 말 안건데요? 뭐? 장난이에요 아휴 아휴? 응 어? 윈철씨 익숙한 목소리 들려서 와봤더니 맞네 오랜만이야? 어 오랜만이야? 근데 네가 여길 어떻게 해 아 나 이 동네로 이사 왔거든 하긴 잘 모르겠다 오래됐으니까 어 어 입맛은 아직도 그대로네 애기 입맛 아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도 미국에 계셔? 응 다 그대로구나 아 누구? 아 저 이사님 모시는 비서인 네 여자친구 어? 다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여자 보는 데는 좀 바뀌었나 보네 뭐? 칭찬이야 예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럴 땐 아니에요 더 예쁘세요 해주는 거 아닌가? 어 네 아 아니세요 저 더 예쁘세 됐어요 장난이에요 좋아보이네 다음에 또 보자 하 하 보통은 이럴 때 아니에요 더 예쁘세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? 칭 재수없어요 아 내가 옛날에 됐어요 아이 아이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애기 입맛씨 아이 그게 아니라 여기 뭐 묻었다 하 입맛만 애기가 아니시네 이럴 땐 닦아주셔야죠 아 알겠어 닦아주세요 이제 조금은 알고 있는 건가? 입맛만 아 응 애기였네요 완전 어른이네 뭐?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오늘 간다? 네 좋긴 한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? 요즘은 다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 뭐 라이야 회사에서 가끔 보지만 그래도 인스타에서는 매일 보는데 뭐 라이는 인스타에서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? 똑같이 뭘 너 쫓아다닌다는 남자들은? 아니 남자들은? 요즘 좋다고 세 명이나 쫓아다닌대 진짜? 뭐야 그럼 셋 다 만나? 어? 뭐야 이미 셋 다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 아니야 뭐 라이 좋아하는 남자들이야 늘 있었지 부럽다 넌 별일 없어? 나? 나야 뭐 좀 더 예뻐진 거 말고는 딱히 없잖아 얘만 난리 났지 뭐 왜? 막날리 거지 거 못했잖아 어? 어쩌다가? 아 뭐 꼬리가 길었지 아 야 그거 진짜 보통 일 아니더라 아 아 뭐야 나 먼저 갈게 벌써? 앞에 그분 오셨거든 뭐야 또 새로 생긴 거야? 소름 다음에 봐 가 내가 가 우리도 갈까? 어 그래 라이는 밖에 남자 셋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나 오늘 대리 불러서 갈 거야 차 가자 아 너네 어떻게 갈 거야? 우리는 택시? 야 야 너 취했어? 내가 안 취했어요 전화? 아 너 괜찮아 괜찮지? 응 우리 여보세요? 아 아니에요 안 데리러 오셔도 돼요 데리 부르면 되는데 불러주신다고요? 괜찮은데 응 아 여기가 야 오지 말라고 하니까 대리 기사님도 불러주는 거야? 음 부럽다 썸남이 세 명이면 대리 기사님도 세 명 오는 거 아니야? 아 설마 대리 부르셨죠? 대리 부르셨죠? 대리 부르셨죠? 대리 부르셨죠? 어떻게 해 한 명이라도 돌려보내면 치수 문자 가는 거 아니야? 어떡하지? 나 갈게 어 어 야 가 가 가 네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해주시는 분이 만나봐요? 네 세 명을 만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그럼 출발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합정이라고 했어요? 네 합정이요 저 아저씨는 일지로 지난번 워크샵 TF팀 사고로 인해 전체 워크샵 대신 부서별로 조를 뽑아서 가는 워크샵이라고 한다 부서 간 교류와 단합을 위한 워크샵이라나 뭐라나 아 조편성이 나왔다는데 조편성이 나왔다는데 누나 뭐해? 어 뭘 그렇게 놀래? 어 아니야 이사님 계시지? 어 안에 계셔 수고해 홍보팀 이건우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조편하게 도착해 알겠습니다 닌骨 이숭 아 어차피 새남자랑 같은조라니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눈새남 많이 사랑해주세요 깨해 왜 나 눈